혹시 차 묻혀있나? 다리 차리고 아 네 그리고 그 그래서 이 gerçek 그 임동님 그러고 하는 거 좀 의사 잘 안 치고 네네 아 또는 홍길동 회장이 잘 안 들려요 여보세요? 네 홍길동 회장이 그 최태훈이 풀어준 거 들어가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래 그니까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상당히 잘생겼어 자기는 그니까 태태훈이 아버지랑 같이 회사를 키우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인데 아들이 망나니로 저렇게 해서 하니까 그니까 그 학교 들어감빵 들어가게 일조를 한 사람이래 이 사람 근데 뽑아주니까 더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제시하니까 이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말도 안 되게 그 연락이 갔는데 요즘 청와대에 자기가 누가 투설된 거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까 정신이 근데 그 송길동 회장한테 누가 아 이것 좀 해야 됩니다 할 말은 사람이 없대 태태훈 말고는 너무 좀 저거라서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방안은 네 응 응 그 뭐냐 아 그 세태훈을 먼저 나오고 회장을 바꾸는 주택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 먼저 나오고요 응 지금 태태훈 대신 임시회장으로 맡고 있는 사람도 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잘 전달을 못하고 네 그래서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아 음 네 네 네 네 그럼 Pennsylvania 네 August